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와 함께 2020년 산업안전분야의 실기시험입니다. 산업안전기사와 산업기사 실기시험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편하게, 빠르게 다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합격할 수 있을지 그 전략 설명회를 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회를 여러분들이 듣고 나시면요. 아, 실기시험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마음의 결정, 다짐, 각오가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자, 목차는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산업안전 실기시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증 방법과 합격 기준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죠. 이걸 알아야 전략이 나옵니다. 그 다음 실기시험 합격의 지름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빠르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우리 커리큘럼이나 다음 안기법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창의적인 답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여러분들이 좀 두렵게 여기는 작업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업형만큼은 가장 쉽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실기시험 검증 방법이나 합격 기준은 이렇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즉, 시험을 두 번 봅니다. 필답형 보고 나면 약 일주일 후부터 작업형을 보게 됩니다. 필답형은요, 단답이나 주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냥 주관식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상 13문항에서 14문항 정도로 나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통상 그렇게 출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배점이 55점입니다. 그러므로 문항수마다 배점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합쳤을 때는 55점이 됩니다. 작업형은요, 동영상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1인 1 컴퓨터를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컴퓨터 한 대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문항마다 계속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약 9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배점은 45점입니다. 합쳐서 100점, 만점으로 마찬가지입니다. 60점 이상이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합니다.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필답형에 목숨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숨 거실 건 아닙니다만 그만큼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필답형에서 최소한 저는 35점을 넘기시도록 목표로 잡으시라 합니다. 많이 받을수록 유리하겠죠, 그죠? 35점을 넘기시면 작업형에서 조금 하기가 수월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90점, 100점 맞아서 합격하시는 분들은 소수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출제하시는 분들은요, 60에서 65점에서 합격자가 가장 많이 나오도록 출제를 하실 거고, 또 탈락하시는 분들도 55점에서 60점 사이에서 탈락자가 가장 많이 나오도록 출제하고, 그러면 그 출제자는 가장 출제를 잘했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실기시험은 한문항 한문항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 문항수가 적지 않습니까? 배점이 높은 거죠, 그죠? 이 한문제에 결국은 나는 붙고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문제에 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략도 필요합니다. 백점, 만점 목적으로 목표로 가시면 안 됩니다. 떨어집니다. 버릴 문제를 과감하게 버리고, 반드시 실수하지 않아야 될 문제에 나는 반드시 맞춘다는 그런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거죠. 자, 실기시험 합격의 지름길은 그건 뭐냐 하면요, 암기에서 답안을 작성하겠다는 생각부터 버리십시오. 저는 이거 필기할 때부터 강조해 드립니다. 반드시 외워야 될 필수 암기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암기법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수월하게 암기하시라고요. 그런 다음 나머지는요, 필기대 때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실기는 더더욱 나만의 창의적인 답안을 작성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건 버리시고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즉, 더더욱 실기시험은 외워서, 막 외워서 암기하겠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실 분은 이 강의 들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필수적으로 외워야 될 건 외우시되요. 이것을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또는 제가 얘기하는 답 외에 여러분들이 답을 만들수록 합격에 더 빠르게 적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게끔 제가 수업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자, 커리큘럼은 이렇습니다. 1단계는 물론 이론이 중요하죠. 이게 가장 밑바탕이 돼야 됩니다. 특히 실기는요,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해가지고 몇 개년, 이거는 문항수가 적다 보니까 한 10년치 그냥 통째로 외워가지만 반드시 떨어지십니다. 반드시라 하면 안 되죠. 합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질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 밑바탕이 철저하게, 튼튼하게 대해주셔야 됩니다. 2단계 기출문제인데 필답형부터 당연히 먼저 봅니다. 이 필답형 문제를 보면서 작업형에 관한 것도 같이 공부를 합니다. 이게 딱 구분이 되지가 않아요. 저는 이걸 다 한 덩어리라고 여깁니다. 이론이 결국 필답형이고 이 이론도 작업형에 써야 됩니다. 이 1단계와 2단계를 충실하게 따라오신 분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요, 사실 3단계는요, 여기에 했는 힘의 한 20%, 30%만 하면 작업형은 저절로 됩니다. 특별히 더 외울 것도 없고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 5일 동안 하게 되면요, 하루에 8시간씩 그런 업체가 있는데 그러면 4일은 여기까지 합니다. 마지막 날 중에서도 한 4시간 정도를 작업형에 저는 투자해서 강의를 하면 끝입니다. 왜냐? 작업형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더욱 시간이 많은 인터넷 강의는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저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이 부분은 저절로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공부하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자, 안기법은요, SF안기법은요, 필기할 때부터 했습니다. 그렇죠? 문장형으로 하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 목동이 교과로 연을 날린다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십니다.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해 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해드리는 거는요, 필기할 때 이미 다 했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실기할 때는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걸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서 아가 그러면 아시틀렌과 가스지파 용접장치 그러면 이게 뭡니까? 방어장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방어장치가 뭔가? 안전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기 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실기는요. 안전기인데 이 안전기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가? 아시틀렌 용접장치에 관해서는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이 필기 뜻도 뭐가 있었는가? 아시틀렌 발생기 실에 관한 구조나 설치 장소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엮어 나오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롤러가 나왔다. 그러면 덩어리가 세 가지입니다. 롤러 가면요, 덩어리 세 개입니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첫 번째 덩어리 방어장치에 관한 겁니다. 그다음 성능에 관한 겁니다. 그다음 급정지시키는 거리에 관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롤러는 물론 당연히 급정지 장치를 아셔야 되는 거지만 그 급정지 장치를 통해서 다른 내용들도 같이 엮여서 나와야 된다는 거. 연삭기도 마찬가지예요. 연삭기가 덥개이라고 끝나시면 안 돼요. 노출 각도가 나와야 되죠. 플렌즈에 관한 게 나와야 되죠. 작업 시작 전, 그다음에 작업 시작 전 또 있지만 숫도를 교체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연달아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실기준비가 좀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요, 내가 좀 미비하구나. 아직도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릴 겁니다. 마찬가지죠. 지상에서 3일 운동하는 교량으로 오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중에서도 뭡니까? 건설공사의 대상이죠. 그렇죠. 이 공사를 할 때는요, 유해하고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지 계획서를 세워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3일 운동 가는 거는 31m입니다. 그렇죠. 교량으로 오십시오 가는 게 50m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 5천 냉내행 가는 거는 5천이고요. 다발용 땜이 있다 가는 거는 2천만 톤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터널은 수치가 없습니다. 모든 터널 공사는 다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해야 됩니다. 굴이 열린다는 거는 굴착은 10m입니다. 10m 이상 굴착 작업할 경우에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이 나오면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에 관한 사항 덩어리 3가지가 나와줘야 되고요. 업종에 관한 게 나와야 되죠. 사업. 그 다음 기계기구 설비에 관한 게 나와야 되죠. 그 다음이 건설공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가 나오면 또 엮어 나와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 보건 개선 계획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관한 덩어리 3가지가 또 나와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그렇죠. 공정 안전 보고서도 같이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엮어서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실기에서는 더더욱 이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연관을 지어야만 이 기본적인 틀이 내 속에 지식적으로 딱 갖추어져야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창의적인 답안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기본이 없이 창의적인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추락에 관한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낙화도 중요합니다. 떨어지는 거죠. 재해예방대책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창의적인 답안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자, 추락, 재해예방대책이 나왔다. 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창의적인 답안이 나오시려면요. 추락이라고 그러면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 이렇게 물어요. 추락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하시죠. 안전때 해야 됩니다. 안전모스 해야 됩니다. 뭐 안전망을 설치해야 됩니다. 저한테 들으시는 분은 그런 답이 먼저 나오시면 안 돼요. 추락이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교재에 나온 걸 막 외우고 하다 보면 개념이 없어져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추락이 뭐냐면 사람이 바닥에서 위로 떠야 됩니다. 바닥에서 넘어지는 걸 추락이라 하지 않아요. 전도라고 하죠. 넘어짐이죠. 그러면 사람이 공중에 떴으면요. 공중에 떠가지고 어떻게 작업할 수 있습니까? 공중에 떴으면 내 몸이 뭡니까? 발이 디딜 곳이 필요하겠죠. 이게 제일 처음 추락이 된 개념 아닙니까? 사람이 공중에 떴는데 뭘 붙들고 작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발을 안전한 곳에 디디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작업 발판이라는 거죠. 추락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아시면 작업 발판이 제일 중요하구나. 내 몸이 공중에 떴으니 발판 위에 발을 올리고 발을 든든하게 기딜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하겠다. 이게 제일 먼저 나와줘야 됩니다. 실기 공고는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내 몸을 묶어주는 안전대도 필요할 것이고 내가 떨어졌을 때 추락 방호망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게 기본적인 추락에 대한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개구부가 있는 거죠. 여기도 사람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개구부로. 이럴 경우에 제가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기 위해서요. 여기에 둘리면 이렇게 망을 둘리면 이게 울타리를 떼는 거죠.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럼 떨어지지 않겠죠.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전난관 설치하면 되죠. 그러면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울타리나 난관이나 개념을 갖죠. 그 다음 여위를 완전히 덮어버리면 됩니다. 튼튼한 덮개를 하게 되면 밟고 지나가도 됩니다. 수직으로 내리는 수직형 추락 방망을 해도 됩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락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요. 여기에 추락 방호망이 있고 세 번째 안전대를 한다는 것하고 그 다음 이런 개구부 또는 작업 발판이 끝에서 떨어지는 것. 이렇게 법률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나누어진 걸 나누어진 것으로 먼저 이해하고 개념을 잡고 나중에 사용할 때는 이걸 창의적인 답안을 할 때는 복합적으로 함께 우리는 고려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창의적인 답안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전기안전에서는 직접 접촉과 간접 접촉이 있습니다. 전기 굉장히 어려우시죠. 저는 전기가 제일 쉽게 합니다. 깊이 있는 건 전기 전공하신 분들이 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걸 냉장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강의할 때요. 냉장고는 코드로 이렇게 전기가 선이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흘러들어왔을 때 내가 냉장고 손잡이를 잡아가 감전됐다. 이러면 감전됐다는 게 접촉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간접 접촉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간접 접촉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누전입니다. 누술 전류죠. 왜냐? 전기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있었으면 안 되는 곳으로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누술 전류거든요. 이런 개념을 잡으시면 전기에 관한 감전도 간접 접촉에 관한 것도 쭉 대책이 나옵니다. 접지를 해야 된다. 누전 차단기 설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쭉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전기가 너무 어려우실까 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간단하다는 거 본 강의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자급형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급형이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사다리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사람이 작업을 하다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영상이 나왔다고 칩시다. 문제점을 찾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당신이 아닌 관리자라면 한번 세워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추락이죠. 사람이 아래로 떨어졌죠. 그러면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이런 기본 지식들이 바닥에 깔려 있어야 나의 창의적인 생각이 사고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발판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게 발판이 아니죠. 사다리는요. 발판이라는 건 뭐냐면 내 발바닥 전체를 다 디딜 수 있는 곳. 그래서 최소한 30cm, 보통은 40cm 이상이 돼야 돼요. 그 폭이에요. 이건 사다리는 뭡니까? 발바닥의 한 부분만을 디디는 거죠. 지지하는 거죠. 이동하는 통로가 됩니다. 물론 이런 사다리를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예외 규정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거는 제가 얘기하는 건 기본적인 건 사다리에서는 작업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작업 발판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비계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비계. 이 비계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비계 가면 그냥 강관비계다, 틀비계다, 아니면 달비계다, 강립비계다 이렇게 외우십니까? 비계가 뭔지 알아야 되죠. 비계라는 게 아파트 건설 현장에 가면 이런 쉐파이프라고 그러죠. 강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쭉 세워가지고 이 강관비계를 왜 설치하느냐. 이 어마어마한 구조물을. 간단합니다. 목적은 하나죠. 작업 발판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발판이 위에 있으면 떨어지잖아요. 발판을 공중에 놔야 내가 발을 디딜 수가 있는데 발판이 그냥 있습니까? 지지가 안 되죠. 그래서 비계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대책은 뭡니까? 비계가 나와야죠. 말비계가 나오든지. 또는 고소작업대가 나오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게 되면 실기에서는 정말 창의적인 답안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 시험 치시는 걸 채점을 해도요. 외워서 했다. 이거 좀 부족하구나. 이런 게 눈에 보이고 아니 이렇게 삼박한 아이디어를. 그죠. 창의적인 답안을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채점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겠죠. 책에 있는 걸 적어도 정답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그 문제를 깊이 파고들면요. 이 출제자가 뭘 요구하는지. 실기 시험을 치고 나면 가장 항의를 많이 하는 게 많이 하는 게 그겁니다. 아니 교재에 있는 데 그대로 답을 치고 있는데 제가 왜 떨어집니까? 그리고 제가 채점했을 때는 80점 나왔는데 제가 왜 47점으로 떨어져야 됩니까? 57점으로 떨어져야 됩니까?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전기에서 감전됐다 해가지고 접지가 무조건 답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는 절연용 장갑이 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암기를 하다 보면 그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암기한 걸 답으로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실기에서는 가장 이걸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작업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기 강의는요.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필답형에서 응용력을 많이 키워주고 작업형은 그간 필답형까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작업형을 쳐도 합격할 수 있도록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자, 강의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잔잔한 감동을 누릴 수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제가 만족을 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많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감동을 본 강의에서 저와 함께 누리고 느끼실 분들은 이 강의를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본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